다른 애한테도 어머 어머 공주님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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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너무 잘 어울리는 거 아니야 진짜 어 귀여워 카니발 이벤트 볼 거라고 프로 댄서를 초청해서 카니발 이벤트를 진행 중입니다 어 댄서가 오셨다는데요 헐 헐 뭐야 이거 쳐준다 헐 너무 귀여워 여러분 저도 옷 좀 입을게요 아 이런 거 입으면 되는 건가 저는 그러면은 이 색깔로 입겠습니다 마침 제가 머리 장식을 저걸로 구매를 해놨어가지고 이걸로 입어주고 신발은 보통 뭐 신어요 신발 없네 고순이도 이거 머리 장식 했네 얘들도 다 맨발이네 이것도 막 뿌려주네 대박 귀여워 어 햄서틴 여기 있었구나 어 저거 뭐야 지금 공작새 깃털 같은 게 자꾸 보이거든요 여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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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초록색 깃털이야 눈에 좋을 거 같아 초록색 깃털이야 눈에 좋을 거 같아 초록색이라 눈에 좋을 거 같다는 건가 하하하 짜 짜짜짜짜 자 일단은 주민들에게 말을 좀 걸어볼게요 하니발 당일이에요 짱 귀엽다 와 근데 쭈이는 좀 왕자님 같다 드디어 말을 걸어줬다고? 아 정말? 우리가 대화 안 한지 꽤 됐나봐 이거 봐 얘네 귀여워 갑자기 막 달려와서 꽃가루를 뿌려줘요 이 카니발이 정확히 어느 날에 뭐 하는 축제에요? 그냥 진짜 이렇게 뭐 쌈바 이런 건가? 쌈바 신나게 놀아보자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 잠깐만 설마 설마 이거 퀘스트인가? 헛 핫 얍 얍 얍 그런가요? 브라질인가? 안녕하세요 오 깜짝아 베르리나 네 좋아요 베르리나씨 네네네 뭐 뭔데요? 오 무지개 깃털? 같은 색으로 세 개를 모아오거나 무지개 깃털을 가져와라 저는 오 디아이와이로도 만들 수 있어 아 그러면 여러 가지 색깔의 깃털을 모아서 그걸로 무지개 깃털을 만들 수가 있나 봅니다 아주 좋은 걸 준대요 귀여워 자 깃털 모으기를 하기 전에 지금 안 보이는 애들이 있거든요 우와 진짜 예쁘다 보라색 깃털도 먹었고 집 안에서 즐기는 건가? 일단은 시베리아 뭐하고 있는 걸까? 어 귀여워 맞아 아 뭐지? 쿠랄 아 이런 식으로 교환할 수 있네요 오케이 뭐 안 해도 상관 없긴 한데 그냥 한번 해보는 걸로 이게 이제 완전히 랜덤인 건지 아니면 혹시 저 시베리아가 초록 색깔 옷을 입고 초록색 깃털을 요구했잖아요 이게 상관 관계가 있는 건지 한번 다른 애한테도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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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주님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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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너무 잘 어울리는 거 아니야 진짜? 색깔이 진짜 대박이다 대박이야 하아 하아 자 이번 이벤트는 일단 깃털만 잔뜩 모아오면 되는 거 같으니까 삶을 돌아다니면서 깃털을 좀 주워보겠습니다 와 근데 카니발 생각보다 되게 힐링 되네요 이게 봄이 막 다가오는 계절 자체에도 너무 잘 어울리는 그런 활기찬 이벤트 너무 좋다 현실 오늘도 너무너무 따뜻했는데 여기도 이제 봄이 왔네요 근데 이거 너무 어렵다 아니 얘는 근데 여기서 잡을 수 있는 거 맞아? 어? 아 드디어 안되네 아쉽다 갑돌 씨도 이 파티를 함께 즐겨주면 좋을 텐데 축제를 무지개 아주 희귀한 건데 나이스 너무 좋아 아 귀여워 안 돼 안 돼 나 따라오지 마 안 돼 안 돼 그냥 계속 거기서 춤춰달라고 선물 상자 놓칠 수 없지 펜터이프? 어 이거 설마 어 이거 뭐예요? 뭐야 나 이거 만들래 이 복장에 잘 어울리지 않아요? 어? 여기다 물려 있었나? 이제 돌아가 봅시다 여기 되나? 된다 제가 잠자리채가 부서지도록 열심히 파밍을 해봤는데요 왜 이렇게 금방 부서지지? 절벽을 좀 많이 때려서 그런가? 어머머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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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나 줄 거야? 안 줄 거야 아니야 받아 엄청 좋아하네 자 엄청 좋아하네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나는 왜 이렇게 바로 드리겠습니다 무지개 깃털 하나 더 와 아 근데 마지막 포즈 자체는 똑같네 카니발 가랜드 자 이번은 같은 색깔 세 개 파란색 콜 카니발 음 아니요 좀 쿨한 것 같기도 하구요 파바밤바바바밤 보라색 아 섹시 카니발이래 보라색이 약간 오묘한 색이라서 그런가봐요 오! 카니발 스테이지 받았다 아마 이게 저기 오른쪽에 제가 설치한 그 아이템인 것 같고 간다아 간다간다 타올라라 음 색깔에 따라서 깃털 그 빠바밤 하면서 던지는 것도 다르네 와 이거 그러면 여러분 너굴 상점에서 카니발 아이템을 팔긴 파는데 엄청 마음에 들지 않는 한 굳이 안 사도 될 것 같네요 깃털 모으면 이렇게 아이템 많이 주는데 초록 아 근데 민망하겠다 박수라도 좀 쳐주지 나 왜 이렇게 멀뚱멀뚱 보고만 있는거야? 내가 다 민망하네 그러면 일단 카니발 가랜드 아아아아 카니발 파라솔 오오 오오 이렇게 생겼네요 카니발 가판대 빨강도 되게 예쁘네요 이거 빨강 노을 질 때 보면은 더 예쁠 것 같아 퍼커션 퍼커션 오 이게 퍼커션이구나 오오 스테이지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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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되게 예쁘다 보라색 카니발 스테이지 펜치고 풍선 램프 이건 초록이네요 제가 제가 개인적으로 초록색을 별로 안좋아하긴 하는데 초록색이 제일 별로인 것 같기도 하고 ㅋㅋㅋㅋ 파랑 보라 빨강 무지개 다 괜찮은데 초록색은 좀 약간 포지션이 애매한 것 같은데 음 음 음 음 음 어 어 파랑색이랑 바꿔준대 오오 세 개랑 세 개? 그럼 더 좋지 오오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군요 와 드디어 끝났나? 어 뭐지 아 마지막이 무지개 깃털 세 개 모아서 주는 거야? 아하 어디 보자 어 내 깃털 다 어디갔지? 누구 나랑 초록색 교환해줄 사람 빨강 쭈니양 응 어 잠깐만 초록색 두 개 어 아 아 분홍이 아니라 초록색 두 개만 있으면 되네요 으흠으흠 완벽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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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어 음 편안 이건 그냥.. 기념품으로 챙기는걸로? 어? 슈퍼레인보우 뭘까? 아 좀 늦었다 캡처 타이밍이 어? 원 모 타임이야? 와우 앵콜 앵콜 설마 우와 우우우우우우우우 뭔가 감동적인데? 마지막? 카니발 플로티아 뭐지? 어떤거지? 고맙습니다 계속 기념품을 준대요 대체 얼마나 주는거지? 얼마나 퍼주는거지? iller 카니발 큰 반이 오오으우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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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오우 야 이게뭐야 ㅋㅋ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 이 leads 이게 뭐야아아아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우우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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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옹 smartphones equilib owej Impossible 암디 아이 건강 ania 혁 근데 이거는 뭔가 약간 타조신을 모시는 느낌? 타조신이시여 비를 내리게 해주시옵소서 이러면서 어 와 꽃가루 머신 요우 우와 레인보우 램프 진짜 요란스럽다 저 베를리나씨였나? 베를리나씨가 이 섬을 떠나도 뭔가 베를리나씨의 시끌벅적함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인 것 같아요 우와 오 더 화려해 사진 찍어드릴게요 어머 아 맞다 미첼이 오늘 안 봤구나 미첼이 까먹어버렸네 이거 보니까 갑자기 택주 생각난다 택주 데려오고 싶어 난 조류가 좋아 미첼아 미첼아 귀여워 통계 어 너네 대형 뭐야 거기 가만히 있어주겠니 아이고 카메라가 막 기운다 아 진짜 너무 귀엽다 이게 행복인가 이게 바로 행복 이게 산 어머 어머 우리 확신의 센터상 미엣씨 어머 어머 춤춰줘요 안돼 안돼